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된 자공 노동자들의 인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행방불명된 노동자들의 행적을 전수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지금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현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는 무역회사나 작업 소조를 통해 실제 일하고 있는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서 행적이 불분명한 인원이 있으면 언제부터 보이지 않았는지 탈북을 돕는 한국인이나 외국인과 접촉하지 않았는지 탈북해 한국에 들어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중국이나 몽골 등 해외에 파견된 자공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인원 파악과 사라진 인원의 행적도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행방불명된 노동자들이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 5년 넘게 일하다 2년 전 탈북해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최근 북한 보위부가 고향집을 찾아가 부모님을 잡아갔다며 자식이 한국으로 간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욱박지르고 취조하더니 결국 아버지의 당원 자격을 박탈했다고 전했다. 아버지는 20년 이상 탄광 노동자 일한 후 입당 자격을 얻었지만 자식이 노동자로 해외에 파견됐다가 탈북했다는 이유로 당원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부모님은 요즘 같은 세상의 당원증으로 무슨 덕을 보겠냐며 신경 쓰지도 말라고 하시지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탈북 후 최근까지 북한에서 행방불명자로 처리된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다 최근 북한 보위부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을 알게 된 것 같다는 게 A씨의 말이다. 그는 부모님을 다른 지역으로 추방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며 파견 노동자로 해외에 나갔다가 탈북한 사람들 중 또 다른 사람은 가족이 대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추방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코로나 국경 봉쇄 이후 해외의 노동자 또는 무역일꾼으로 파견된 이들 가운데 탈북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북한 당국이 해외 파견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탈북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북한 당국이 최근 러시아에 파견돼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휴대전화를 몰수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면서 탈북 시에는 브로커들과 연락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휴대전화 몰수 조치에는 노동자들의 탈북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읽힌다. 더욱이 김정은이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북로 밀착이 강화되면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탈북을 막기 위한 감시 통제 활동에 러시아 정보기관도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견돼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휴대전화를 몰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 차단을 위한 북러 간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러시아 대북 소식통은 지난달 말 러시아 내 북한 영사관의 파견 노동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몰수하라는 북한 당국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개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파견지에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러시아인이나 다른 나라 노동자 등을 통해 러시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마련한다. 러시아에서는 시장 또는 노점에서도 전화는 물론 인터넷도 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어 유심친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북한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은 금지사항이지만 북한 관리 간부들도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의례적인 일로 생각하고 묵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러시아 파견 노동 경험이 있는 한탈북민은 해외에서도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온종일 일해야 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로 유튜브에 접속해 뉴스를 보거나 한국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을 보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북한 노동자들 중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는 알 수 없었던 북한에 대한 뉴스와 해외 방송 프로그램 등을 접하면서 북한의 체제 선전이 거짓이라는 점을 깨닫고 탈북을 시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휴대전화는 탈북을 도와주는 브로커와 연락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간파하고 파견 노동자들의 체제 및 사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완전 몰수하라는 지시를 하다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건설장 주변에는 러시아 사설업체 경비 인력들이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작업이 없는 일요일이면 북한 노동자들이 인근의 시장이나 식당을 갈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외출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작업장 주변을 러시아인 경비들이 지키고 있어 노동자들이 잠시라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사업에서의 북러 간 협력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의 탈북을 막기 위해 북러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식통은 북한이 러시아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의 탈북 시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탈북이 이뤄지지 않도록 통제를 강하게 하고 있고 러시아 경찰, 정보기관과도 연계해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탈북을 시도하려는 경우가 발각되면 바로 체포해 북한 보위부에 연락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에 구금되었던 탈북민들의 북한 송환 소식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시기에 3년간 구금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2천여 명 중 500명에서 600여 명을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 폐막 다음 날 기습 북송시켜서 국제사회에 맹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 탈북민 북송이 주춤해졌다가 지난달 말 다시 재개되어 200여 명의 탈북민이 북송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의 남한 입국이 늘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남한의 해외대사관이나 대표부에 대한 테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탈북민 북송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로 규탄받고 있는 것은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북한 정부의 가혹한 처벌 때문입니다. 북한은 탈북을 조국반 역제로 규정하고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에 대한 형벌 수위는 김정은 정권 들어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배가 고파 탈북한 사람들은 노동단 연형으로 처리했지만 지금은 경제적 이유의 탈북도 무조건 교화형을 부과하고 있고 더욱이 남한행을 시도한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혹하게 단속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탈북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한번 탈북한 사람은 붙들어와도 반드시 재탈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질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밖에서 살아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탈북민들은 불법 체류자로 항상 경찰에 눈을 피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사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북한처럼 끼니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뗄 것이 없어 추위에 떠는 고생도 없습니다. 전기가 없어 깜깜한 세상에서 사는 고난도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영화나 드라마도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가장 힘든 것은 중국 경찰이 불법 체류자를 너무 심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끌려가면 감옥에서 고생은 두말할 것도 없고 감옥에서 나간 후에도 살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탈북민들은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다시 남한행을 결심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직후 북한은 탈북민들을 재입국시키기 위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세워 남한으로 간 탈북민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해 크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남한과 북한에서 주민들의 삶은 사실 비교조차 불가합니다. 탈북민들은 남한의 빈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재산도 영으로부터 시작해 모아야 하고 북한에서 배운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주택을 임대해주고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할 때까지 생계비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밥굶을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탈북민들은 24시간 전기가 오고 더운 물 찬물이 펑펑 나오고 북한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실컷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상대적 가난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북한의 고향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달랩니다. 북한과 달리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지만 말로 설명해서는 이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통과 통신이 발전하면서 인생을 바꾸기 위해 가난한 자기 나라를 떠나 선진국으로 가려는 이민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민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자기 국가에서 떠나는 것은 자유이지만 선진국에서 받아주지 않아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만은 국가가 탈북을 못하고 해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왜 북한 주민들이 목숨 걸고 탈북할까? 북한 당국은 탈북민들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떠나게 만든 자신들부터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